진치밥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과정 많아가지고 낮잠이 작네. 치켜줬어 봐. 조금 작은데요. 그 뭐 중요한거 아닙니다 구멍을 좀 잡으면 진짜뿐이야 구멍을 좀 뽑으면 되죠 쉐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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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verybody 잘해 이거는 치밥인데 치밥 치밥에 고려밥에 고렸듯이 치킨 없습니다 이거는 치킨소스 마늘 치킨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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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것은 숟가락이 아니고 그거네요 저 국저나잉긋시 그냥 그런게 있어 음 음 오 맛있어 치킨소스 바쁘게 먹는거 와 진짜 질지 오 또 치킨소스 밖에 가시겠네 아 그러시면 안되네 치킨시킨먹고 잖아 치킨시킨때 500원 추가하면 이거 주거든요 그리고 치킨무 와 진짜 이거 나멘같이 먹을때 김치로 주면 치킨소스 치킨소스 오 계란 반소 뭐 부터 봐야되 아 음 음 김치가 김장김치인데 아니 굴이 있어요 굴을 할 때마다 들템 근데 굴 안에 곱게도 한번씩 있어 그 다음에 졸장 졸장 음 음 치킨은 언제부터 맛있어 치킨은 언제부터 맛있어 치킨은 언제부터 맛있어 아 밥량은 선기준으로 한 3인분 이게 우리집 우리집 기준으로 3인분이고 밖에 내가보면 고기밥 다 5개 왜 김짬뽕보다 밥은 언제 먹느냐 밥이 굴어 라면은 라면은 부어도 되는데 밥은 굴면 안돼 내가 라면 부는걸 먹어봤는데 밥 부는걸 못먹거든 그래서 절실않고 죽밥 죽밥 죽밥은 안먹어 조도 안먹어졌어 근데 죽음 먹어 죽을는지 먹이나 아픈데 죽을냐고 아픈데 죽음 배추김치도 맛있지만 엔김치랑 갓김치가 섞여있거든요 맛있어 안 먹어봐도 특이하냐 안 먹어봐도 특이하냐 이거 맛있겠다 먹어본 맛이 무서워 한 숟가락에 있네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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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? 계란 반숙을 먹어주고 오 마이 갓 뜯들어 뜯들어 비벼 뜯들어 비벼 전복이 매워맛이거든 아까 국물 같이 넣었지만 좀 맵네 짜고먹는게 김치를 먹은게 아쉬운데 김치먹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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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하고 한 번씩 꿀도 나오고 너무big 너무 well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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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헉 으 으 으 으 으 으 진짬뽕 끼냈어요? 아직도 안 끼냈어요? 영상을 봤으면 라면이라도 끼려야죠 저는 다 먹었으니까 콜라나 한잔 역시 치킨에는 콜라나